안녕하세요. 3분 스포츠입니다. 지난 시즌이 끝나고 여자 배구 팬들에게는 다소 충격적일 수 있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2019-20 시즌 여자 배구 신인상 수상자였던 박현주가 흥국생명 배구단에서 방출된 것입니다. 박현주는 당시 2라운드 1순위로 흥국생명에 지명되었지만, 강력한 신인상 후보로 주목받던 이다현을 제치고, 2라운드 최초로 신인상을 수상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여러 어려움에 부딪히며 힘겨운 프로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박현주는 신인상 수상자로서 화려하게 커리어를 시작하였지만, 176cm라는 상대적으로 작은 신장은 아포지 포지션으로서 외국인 선수들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더구나 리시브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결국 아웃사이드 히터 포지션에서도 꾸준히 자리 잡지 못하고, 매 시즌마다 경쟁자들에게 밀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흥국생명의 상황은 그녀에게 더욱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팀의 에이스였던 이재영이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해 퇴단했지만, 박현주에게는 큰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팀의 이한비가 페퍼로 이적하며 경쟁자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박현주는 여전히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김연경이 흥국생명으로 복귀하며 팀의 중심을 잡았고, 부임하는 감독들은 박현주보다는 동기 김다은과 신혜 정윤주에 더 많은 기회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박현주는 결국 흥국생명 배구단에서 방출이 되었고, 실업팀인 수원시청에 입단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팬들은 신인상 수상자가 이렇게 빠르게 프로 무대에서 밀려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외국인 선수들이 아포지 포지션을 장악하고 있고, 최근에는 아시아쿼터로 선수들을 영입하다 보니, 결국 아웃사이드 히터와 미들블록커 포지션에서도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현주는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른 나이입니다. 이제 2000년생으로 아직 전성기가 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수원시청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면서 새로운 도약을 꿈꾸며, 다시 한번 자신을 증명할 기회를 잡았으면 합니다. 과연 박현주는 다시 한번 배구 코트에서 자신의 이름을 알릴 수 있을까요? 배구팬들은 박현주의 방출을 통해 프로 무대에서의 치열한 경쟁과 잔인한 현실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네요. 다시 박현주가 브이리그에서 뛰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응원하겠습니다. 3분 스포츠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